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서울시에서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적당한 전세 시세를 알려주기 위한 방법을 마련했죠. 알맞은 전세 가격은 알고 있는데 월세 가격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빌라를 찾았어요. 그리고 서울시 상담센터에서 적정한 전세 가격을 알아냈습니다. 2억원이라고 합니다. 혹은 아파트를 찾았는데 똑같은 평양대의 다른 물건이 2억원대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 전세는요. 보증금 딱 한 개의 기준밖에 없으니까 비교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비슷한 물건인데 하나는 2억 3천, 하나는 1억 7천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비싼 거고 이건 저렴하다. 금방 판단이 되죠. 그런데 월세로 집을 얻을 때는 보증금과 매달 내는 월세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전세 가격 대비 비싼 월세인지 저렴한 월세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월세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알림소통, 전월세 정보몽땅을 클릭하시면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클릭해서 다운받아 보시고요. 여기에는 지역별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전월세 전환율이 나옵니다. 분기별로 알려주고 있네요. 최근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필수인 매매와 전세자금대출이 흔한 전세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지수와 전월세의 전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월세지수와 금리에 대한 설명은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 전월세의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환산했을 때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게 돼요. 매달 내는 월세가격 곱하기 12 그리고 전세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것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전월세의 전환율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역별로 틀리죠? 만약 강남구에 마음에 드는 빌라를 찾았는데 적정 전세가격을 서울시에서 알려준 방법을 통해 알아보니까 2억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해당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보증금 5천에 90만원으로요. 이때 이 월세가 이 지역에서 적정가보다 비싼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배운 방식으로 이 공식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월세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요. 이 공식에 이 정보들을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넣고 계산만 하면 적정한 월세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단 여기서 전월세 전환율은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적용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강남구 것을 적용을 해볼게요. 이 공식은 캡처를 해두시고 나중에 월세집을 찾을 때 갖고 다니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강남구 거 4.9 그리고 전세 보증금 알고 있죠? 2억원 그리고 월세 보증금 여기 5천만원 넣어봐요. 그리고 100 곱하기 10이니까 1200이죠. 계산기를 꺼내서 직접 한 번씩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전세 가격이 2억원일 때 월세 보증금 5천만원으로 적용했을 때는 적정한 월세 가격이 61만 2천5백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전월세 전환율 4.9%를 적용했을 때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는 전세 2억원짜리 매물이 5천만원일 때 61만원 정도 월세를 내면 적당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매물은 5천에 90만원이니까 꽤 비싼 것을 알 수 있죠. 비싼 월세 매물입니다. 좀 더 깎던가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봐야겠죠. 만약 이런 공식 외우기가 전 귀찮다 하시는 분은 네이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전세금과 보증금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을 입력을 하시고 임대료 인상율은 0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예상 월 임대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수기 계산값과 똑같죠. 그런데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은요. 분기별입니다. 본래 통계청에서 매달 전월세 전환율을 발표해 주고 있었어요. 통계청에 월 단위 전환율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선택하시고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를 찾고 있다면 아파트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월별로 기재된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나오니까 적용하시기 편하겠죠? 그런데 서울시 조사한 결과와 부동산원 조사값이 다른 것이 좀 많습니다. 서울시는 실거래가를 위주로 분기별로 조사한 것이고 그 역사가 좀 짧아요. 한국 부동산원은 표본 조사한 것이고 조사 시작 시점이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매달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는 국가 승인 통계이기도 하고요. 뭐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서울시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을 테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봐온 것이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라면 찾아서 전환율을 대입해 볼 것 같습니다. 예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까지의 이런 방향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서울시에서는 깡통 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홈페이지를 활용한 방법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이라면 국토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한 영상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전세나 월세집을 구하실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